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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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똑같겠지만 진짜 뜻하지 않게 병을 확인을 받았고 고민을 안 하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방황에 암을 밝히게 돼서 방황하고 전류전환 같이 검사를 하는데 두 군데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황에서 전류전환이 전이가 된 걸로 알고 아, 이미 퍼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생긴 놈하고 그 놈은 또 다른 놈이래요. 아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면서 그게 다행이랍니다. 전이보다는 다른 놈이니까 근데 이제 한 놈은 삼기고 한 놈은 초기고 이렇게 돼서 치료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한 상태에서 진짜 밝게 돼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원칙은 방황을 드러내는 것이 원칙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방황을 드러내고 소장 잘라서 연결해 가지고 소변수염을 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가족들하고 말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라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걸 평생을 차고 살 거냐 그게 이제 다시 상의를 했어요. 도저히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방광이 두 가지 안에 있는데 방광 내 집은 움직이는 게 있고 고용암에서 일반암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경우 고용암이니까 그러면은 돌여내고 구워버리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굽는다니 내가 방사선 치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구워버리지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방사선 그 종회만과 가서 한번 상담 받으시라고 거의 같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최종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방황을 일부 돌여냈고 방황을 한번 처리하고 나면 또 절실사는 또 수술할 수가 없답니다. 제일 좋은 건 드러내야 되는데 한 번에 처리해도 안되고 한 번 방사선 손을 내면 또 저집전도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방황하고 저집전하고 같이 또 방황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넓게 깊이 들어갔죠. 평소만 선 게 아니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그 치료가 끝났으면 뭔가 어떻게 사과관리로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황암자보다 더 좋은 장은 없으니까 지워줄 약도 그런 거고 어떻게 뭘 먹거나 챙겨 먹거나 뭘 가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잘 먹으시면 됩니다. 뭐든지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거요 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퍼졌을 확률가 50% 안 퍼졌을 확률이 50%로 보면 됩니다. 이것도 무슨 일이지 을 삼기니까 입은 퍼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다른 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치료는 끝난 거예요. 제일 궁금해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 말로는 재벌 확률도 높다 온 거를 더 이상 치료방법은 없고 해놓은 거는 정기검사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계속 검사만 하는 거지 그게 치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내가 제일 궁금한데 그러면 운이 좋아가지고 발견이 안 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발견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그때는 항압치료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에 바뀌는 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대 고민을 많이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적인적으로 다 똑같이 그런 걸 겪겠지만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는지 분노도 잃고 또 왜 이렇게 몰랐는지 자신에 대해 혼대한 것에 대해서 슬픔도 하고 막막하죠. 그때 저도 그렇게 되면 거의 여기 계신 분도 다 똑같지만 자기 병소에 관해서 막 다 박사가 되시죠.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찾다가 결국 자연치유이라는 말을 지켜서 원장님까지 과실하면서 찾아뵙고 경주 캠프를 다녀왔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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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누구도 나에 대해서 확답을 해 줄 수가 없죠. 누구도 장담을 못하니까 일반인도 그렇고 의사도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도 확답을 못했는데 원장님만큼은 이리 이리 하면 됩니다. 결국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 제시해 준 방법 다 똑같죠. 여기서 처방해 주는 거 먹으면서 식습권 바꿔라 백색 하얀 설탕 밀가루 백색 밀가루 심살박 그 다음에 기름진거 가급적 육류피아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죠. 그 위에 이제 바른붙을 그 정도에 따라 다 조금씩 틀릴텐데 정도에 따라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데 버릇 못합니까?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라. 거기서부터 제가 어떻게 제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조언해 주신 대로 풍력을요. 저 3년 동안 1년에 서너 분 봤었을까요? 배열하시면 꼬박했습니다. 팬티만 입고 그렇게 풍력을 3년을 꼬박했는데 3년이 넘어가니까 그거는 좀 나태했었고요. 그 대신에 제가 꾸준히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부터 요가를 갖고 한 게 있었는데 요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씻고 갑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요. 쥐에 가까운 산이 있어요. 쥐에 쥐에 이게 야외에야 날씨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꾸준히 가다가도 되게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고 먼지가 많이 끼어서 진짜 도저히 나가기 싫으면 하루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름 일시 쭉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가능하면 산해를 꼭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운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전에도 직장 다닐 때 취미로 뭐 이제 풍물 장구도 쳐보고 큰북도 쳐보고 다른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사격댄스를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콜라떼이 있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거기를 다니니까 거기는 이제 360을 쉬지를 않아요.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 주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 주죠. 들어가면 음악이 있죠. 또 이 나이에 이성과 혼잡고 춤을 추죠. 작년에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점심 먹고 가면 오후는 작년에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즐겁게 운동형 1시간 2시간 음악에 맞춰서 뛰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운동이 되는지. 그런데요 또 하나 좋은 거는 무리가 안 돼요. 나이에 맞게 주면 돼요. 몸에 맞게. 저보다 더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도 운동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꾸준히 하는 운동은 이제 사기 때문에 쓰고 또 하나씩 한 게 있어요. 시간 가는 대로 글을 좀 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쓰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갔는데 또 그게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는 모임입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또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놓지 않은 분은 물론 풍욕도 있었지만 등산도 있었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추면서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 집착을 말고 내가 머릿속에 지금 떨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아서 지금도 거기만 가면 한 달 전에 그냥 갑니다. 즐겁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글을 쓰면서 돌아보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팠던 거 즐거웠던 거 다 써봤어요.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법치로 뭐 이렇게 명상에서 뭐 털어놓는다고 하면 자꾸 집착이 가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많이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1개월마다 한 번 3개월마다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어 또 이게 웬만한 사람들 1년에 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저는 금년 8월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꼬박 검사를 받고 있어요. 검사 한 번 하면 힘들죠. 전신 저형제 맞고 확인하고 또 1년에 한 번 전신 때 또 사진 찍어야죠. 또 그냥 그거 힘들게 넣어서 반박 내시게 해야죠.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8월에 제가 오늘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년에 한 번 방금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해주시는 거 표준으로 하시되 그 위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저는 그러고 나서 제 2의 인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평생 진짜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했지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꼭 이겨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즐겁니다. 우리 강 선생님 사교 댄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강춥니다. 강추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즐겁게 자기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라인댄스 여자분들한테 강추고요. 네 뭐 남자분들한테는 이 사교 댄스 아주 좋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자분들 손도 잡고 그래서 또 즐거움을 가지고 또 즐겁게 살아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우리 강 선생님도 그 그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 쓰면서 이 속에서 자기 감동을 찾거든요. 예 감동을 먹으면 다이돌핀이라는 홀몬이 나와요. 네 이것은 엔돌핀의 천대효과 면역을 팍팍팍 올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동이 나는 삶을 사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해요. 야 미술치료 하면서 감동을 먹고 음악치료 노래 부르면서 다들 제가 저기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다들 감동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합창하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런 문화생활 하면서 이제 미술 좋아하시는 미술을 통해서 음악 뭐 춤 사실 춤치료도 여기서 하려는데 춤선생님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아이 춤치료는 프로그램으로 못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루에 한 시간은 꼭 하세요. 네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이게 마무리입니다. 기쁨 감동 이게 마무리 자연치효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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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